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국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산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낳은 거 아니고요 분만실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산파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 아내들이 아기를 낳을 때 분만실에 들어갔던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제 나이만 되더라도 분만실에 다 들어가서 또 들어오라고 그러고 저는 뭐 라마지 클라스도 같이 했습니다 그 애가 낳을 때 호흡을 어떻게 하냐 했는데 문제는 호흡을 다 배웠는데 막상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첫 아이 우리 아르미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의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거의 36시간 분만 고통받고 그리고 재앙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데가 안 나와서 나중에 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 번 재앙절개는 영어랑 재앙절개라고 그랬는데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는 자연 분만하는데 첫째는 그렇게 해서 같이 고통받는 거 옆에서 하고서는 분만실 수술지 들어가서 수술을 빼내고 두 번째 얘기는 다시 3시간 만에 나왔어요 3시간 만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좀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나오는 아이를 보고 기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런데 저는 기절은 안 하고 우리 둘째 머리 검은 것을 보고 나오는데 싹 빠졌을 때 나왔을 때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새 생명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 둘째 아이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우리 셋째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아시고요 아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련히 나오는 거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건은 뭐냐면 그 산파들에게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올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아이면 여아일 때는 살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식을 카만센스를 사용하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산모가 마음대로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분만실에 아기가 나올 때 산모하고 산파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산파가 사실 아기를 받아가지고 남자면 죽이면 사실 그 산모한테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죽었다 말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해가 없었다면 바로가 오늘 15절 16절에 나오는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애구방이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그 분만실에 만약에 산모가 있고 산파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옆에서 할머니가 있고 옆에서 이모가 있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애구방이 그랬어요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 만약에 남하면은 살리고 여하면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 중국에 역시 가보셔서 특히 고아원에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고아원 가면 열의 아홉은 여아들이에요 여아가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다 고아원에 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버리는 겁니다 남전여비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한 명만을 허락하기 때문에 여자를 낳으면은 부모들이 갖다 버립니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애구방이 그 산파 두 산파에게 부하 십브라와 부하에게 내가 아이를 받을 때에 아이가 남자면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산파가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산파의 임무가 그냥 아기를 받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의 장면을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악이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여기서 그는 라헬입니다 아마 애기가 나오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조려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하는이라 하메 라면서 산파가 아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 산모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 즉 산모들의 그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애구방이 바로가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분만실에서 분만실은 아니겠죠 그 아이를 받을 때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면은 살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그냥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의 이때가 되면은 거의 한 330년 지금 한 350년 이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당에 요셉을 통해서 내려온 이유로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일장에서 알 수 있는 거 출애국기 일장 보게 되면은 이때에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원하면 그냥 죽이면 돼요 근데 왜 산파들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말했을까 아마 크게 우리가 본문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첫째는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애굽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았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을 갓난아기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빼앗아가서 죽이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야죠 죽기 살기로 덤비겠죠 그리고 더 염려했던 것은 애굽 왕이 바라가 염려했던 것은 애굽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과 연합하여 자기를 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 못하고 산파들에게 남하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스토리의 중점은 시뿌라와 부하의 얘기인데 시뿌라와 부하가 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산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지금 출입기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시뿌라와 부하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전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무서워해야 돼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왕권이라는 것 옛날에 왕국이라는 것은 그 왕의 힘이 얼마나 강했나 그런데 시뿌라와 부하가 지금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신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그 바로의 말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사용해서 원하면은 바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왕의 말을 그리고 아마 시뿌라와 부하가 바로의 말을 잘 들었으면 아마 적어도 그 두 사람의 삶은 아마 평생 바로왕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서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같이 우리가 한다면은 사실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뿌라와 부하가 그 당시 눈을 한번 탁 감고 그리고 사실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많이 있었어요 그 명령을 안 들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탈해질 수 있고 사실 그 말만 들으면은 자신들에게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보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액했던 이 산파들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들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희라고 특별히 그렇게 할 거 있느냐 다 같이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시뿌라와 부하같이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은 그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사실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었을까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바로에게 대항했나 아니면 대처했나를 함께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뿌라와 부하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여인들이었다고 2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과 경애한다는 것은 헬라의 히브리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여기서 두려워한다 경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이제 feared god이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원어에서 나온 것을 한국말에는 두려워한다고 그랬고 경애한다고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고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아무도 그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갔을 때 경애한다고 그런데 그 경애하는 그 마음과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시뿌라 부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지금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라 할지라도 그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모습이고 마음이고 삶의 자세라고 오늘 보면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마디면은 시뿌라 부하는 거기서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해 내가 누구인데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마음의 고백에 열매가 있는 것 열매가 뭡니까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이 경애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소 부재하신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사실은 경험하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창피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짠돌이 기질이 있어요 짠돌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하도 그러셔 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도록 맡기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쓰레기 치우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쓰레기 치우지 마십시오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매시플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웃긴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 웃으시니까 제가 벌써 웃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쓰레기가 쌓이니까 한 두 주에 하나 나와요 다 모으면 그래서 그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혼자 와 있을 때 교회 허락을 받고 제가 쓰레기를 가져서 여기다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한 두 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옆에 아파트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쓰레기 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굴로 들어가서 하나 이렇게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왔는데 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6일에도 되는 건가 제가 그 다음 날 사실은 제가 매니저먼트에 가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온 거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다 뭐가 미안하냐 그래서 내가 어저께 너희 와서 쓰레기 하나 버리고 갔다 그렇죠 여러분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면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경이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그래서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제가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우리 한국분들 이쑤시개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이쑤시개를 비닐에 플라스틱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가 제 차에 떨어질 때 되면 맥시 집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걸리더라고요 이걸 물어보고 가져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그냥 쓱 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뭐 한 3, 4개니까 그거 뭐 사실 뭐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부담은 뭐였냐면 그것도 끔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뿌라와 부하가 사실은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무도 없으면 죽일 수 있어요 산모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경애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시뿌라와 부하가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19절 말씀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알았어요 남아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물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냐고 왜 죽이지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다 하며 자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산파들에게는 이거는 사실 make sense 하는 말이에요 산파를 불러서 갔는데 뭐 낫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벌써 아이를 받았고 엄마 품안에는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로서 갓난아이들의 특히 남아의 생명을 뺏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가운들은 절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에게 말했는데 저는 이것을 믿음의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주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거역이 되면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죠 그러나 말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어의 권장에서 먼저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지혜라고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러한 것들 사실 저희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떤 만약에 안 믿는 친구들이라든지 또 회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밤에 회식을 가자고 할 때 갈 수 있지만 몇 번 가다 보니까 사실 회식이 굉장히 회식 자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약속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 약속은 다른 두 사람과 약속을 말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아침 몇 시에 하나님과 만나서 약속 시간에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믿음의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밤에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누구와 내 아내와 약속이 있습니다 아내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친구랑 하는 약속은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랑 하는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항상 우리가 세컨더리로 쳐야 됩니까 왜 우선권을 줄 수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믿음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성교사님 중국에 갔는데 성교사 한 거 모릅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모를 수 없죠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학교 운남대학교라는 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 서류에 보게 되면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 을리전 그것은 뭐라고 써야 됩니까 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했냐면 기독교라 쓰지 말고 그냥 장로교라고 써라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써서 냅니다 침내교 그렇죠 그건 사실 모를 건 없죠 나중에 뭐 다 아는데 저는 그런 것도 믿음의 생활의 지혜라고 믿음의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중국분들은 그 돈에 대해 관심이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중국에 살 때 꼭 마지막에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 중국에서 공부하며 생각하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늙었지만 중국 마카스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젊어 34시니까 아주 33 아주 젊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도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온 것 보고 다니면 좋은 옷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면 학비와 생활비 하면 한 달에 최소한 한 1,000불에서 2,000불은 써야 되는데 2,000불이면 사실 중국에서 그때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항상 그러면 맨 마지막에 꼭 물어봐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냐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와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또 틀리죠 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사실 부하라와 이 두 산파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들이 갔는데 벌써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유혹하려고 그러고 어렵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것들을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가는 가운데 오늘 이 두 산파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왜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냐면 이 본문 안에 출애국기 1장 안에 대조되는 다른 지혜가 있어요 그 다른 지혜는 뭐냐면 바로의 지혜고 애국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가 또 애국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롭게 하자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80년 걸립니다 그것도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보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으로 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우습냐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더 학대했더니 더 일감을 많이 주고 못 살게 굴었더니 그러면 사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숫자가 줄어들고 힘들어져 돼요 그런데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부흥시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선으로 말미암아 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서 더 약해지고 어려워져야 되는데 학대를 더 할수록 더 번성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안다는 것이죠 이 두 상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경애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시뿌라와 부하가 말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린 그 칭령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의 강에 갖다 버려라 만약에 시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그를 두려워해서 남아들을 죽였으면 이거 있지 않습니다 이 칭령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의 강에 버리게 되고 나의 강에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냐고 그 바구니에 넣어서 버렸더니 그것을 바로의 딸이 건지게 되고 바로의 딸이 건져가지고 40년 키워서 그가 도망가서 40년 광해사고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시뿌라와 부하가 이런 걸 알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의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남아를 죽이지 않냐 했더니 그것을 알게 된 바로가 그럼으로 내린 칭령이 뭐냐면 이러한 칭령이 내려졌고 이 칭령은 나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이 됩니다 요셉이랑 똑같잖아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가 30살에 총리가 돼서 나중에 형님들이 왔을 때 그 고백을 하려고 팔려간 거 아닙니다 모르고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시뿌라와 부하가 하나님이 경의하는 마음으로 남아를 죽이지 아니하였더니 바로가 할 수 없이 칭령을 내리고 그 칭령으로 말미암아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모세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출애굽기가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목사의 삶 성교에서의 삶 중국에서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지 간에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의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타다 가시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시겠어요 내가 목사가 될 걸 내가 성교가 될 거 그거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경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두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백성은 그 백성은 시뿌라와 부하의 가족들입니다 그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의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 걸어가면서 하나님 명령을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집안이 견교해지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안 그러면 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뿌라 부하가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의 집을 강관하게 하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붙이게 보시고 복을 주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빠지게 됩니다 왜? 그 축복이 복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살게 되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미쁘게 보시고 받을만하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어도 건강의 축복을 주어도 자녀의 축복을 주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셔서 받는 복이 참 복이지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서 하나님을 줘버리게 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 복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땅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복의 개념까지도 세상의 복의 개념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그 힘 있고 권세 있는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으로 그 남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시고 그 두 산파들도 축박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애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를 만나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백성들의 모습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시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거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밀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용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죄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뿌라와 부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경애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쪽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의 말까지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거역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계속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기를 감고합니다 오늘도 살아역사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곳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일절 탐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만을 부딪히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호백할 때 주의 명령만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우는 사람은